황열의 얼굴 보러 프리미엘 수고하세요 러레이즘은 사실은 레이니즘을 개사해서 만든 거라 제가 워낙 또 이 선배님 팬이기도 하고 그녀를 워낙 좋아했어서 뭐 배우는 데는 딱히 그렇게 시간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춤을 배우는 데는 조금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푸시카콤이죠 푸시카콤은 정말 근데 재밌었어요 뭔가 이렇게 랩의 이중창? 랩의 하모니? 조나단과의 행복에 얹은 푸시카콤 랩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푸시카콤 푸시카콤 명장면은 저희 그 아무래도 찜질방 푸시카콤 그래서 하는 그런 설명 저희 오정민씨가 푸시카콤을 출연해 주셨거든요 제 남자사항 설명서에 워낙에 뭐 그분은 휴대왕 이시잖아요 원대사는 저는 사실은 음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라고 이제 두 발을 딱 붙이고 귀를 던지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말지는 내가 정해 그게 저한테는 참 저한테 맞았었습니다 네 저도 투자가 된다면요 저희 사실 여름에 어디로 갈지 생각해놨어요 저희의 빨라로 저희 마지막 일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